이 스타일이야? 아니, 뭐 귀엽긴 하잖아. 내 취향은 아니지만. 이 취향이 뭔데? 내 취향이 궁금해? 내 취향은 좀 어른스러운 타입? 이제 티내지 않으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는 늘 내 곁에 있어주고 이게 처음에는 사랑인지 모르고 스며들었다가 어느 순간 훅!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? 뭐야? 표정이 왜 그래? 너 지금 그 꿈속 남자친구 말하는 거잖아. 근데 네가 왜 웃어? 아직도 나 보면 그 남자 생각나서 막 콩닥콩닥 설레고 그러냐? 헐, 미쳤구나. 아니거든? 맞네, 성질하는 거 보니까 맞네, 설레는 거. 야, 아니라고, 아니라고. 뭘 설레긴 뭘 설레지? 이 사람 설레하는 애야. 야, 그러시죠? 설레이도 돼. 아니라고!